여러분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가 잘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주 낮은 수준의 삶을 살도록 유인합니다 즉 적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은 뭔가 일어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적극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영육 간에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그냥 낮은 수준에 죄짓지 않는 삶에만 우리의 삶을 붙들어 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의 성귀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젠勤めていた教会でのこと입니다 풍성애가 있는데 음식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구 별로 두 사람씩 음식을 같이 만들어야 했습니다 교구ごとに2,3人で食事を 준비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기도 가운데 한 집사님에게 부탁하라는 그런 마음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은 사람들과 그렇게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음식 봉사를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짚을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번 성애 때 음식 봉사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제가 사람들에게 부딪치면서 죄짓기가 싫어서요 죄송하지만 다른 집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집사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전사님 저는 왠지 성애 때 큰 은혜가 있을 것 같거든요 봉사하다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니까요 이번만큼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뒤로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こうして結局神様が与えようとしておられる恵みと祝福を逃してしまったのです 여러분 우리는 죄짓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むしろ積極的に神様が私たちに望んでおられることを行うようにしましょう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서 それで私たちに備えられている恵みと祝福を受けながら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저의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主の働きを成していくものになることを 예수様の皆によって祝福します 그리고 또한 원스마귀는 そしてまた的なる悪魔は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현재의 나의 삶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삶이 순조롭게 잘 될 때는 좋은데 そして目に見える人生が順調ならばいいんですけども 상황과 환경에 좋지 않을 때는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環境と状況が良くなるときには不安と恐れを抱かせるようにします 삶이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신과 도우심에 대하여 의심을 갖게 합니다 苦しいときは神様の満たすけと導きに対して疑いを抱かせます 불평불만의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不平不満の思いを抱かせていきます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しかし皆さん私たちは人生が辛ければ辛いほど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問題の中にあればあるほど考えるべきことがあります 그건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때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それはこの世界で私を救い出したあの時を思い出してください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불신과 그 사명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そこで私への使命とその 메시を思い出してくださ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구원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난 땅에 전진에 들어가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하나님께서는 皆さんエジプトで 이스라엘の民을救이出した神様は 가난 땅을 가는 그 도중에 사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가난の地에向かう 彼らの全ての必要を満たしてくださいました 그들이 비록 염려하고 의심을 가질 때라도 たとえ彼らが悩み疑ったとしても 때로는 원망 불평을 하더라도 필요한 것은 채워주셨습니다 時には恨みつぶやいたとしても 全てを与えてくださいました 왜냐하면 어쨌거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위하여 가난 땅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가난 땅으로 나아가는 그들은 사실 존귀한 귀한 존재였습니다 가난の地に向かって進んでいたからでした 主の皆を掲げて 가난の地に向かって進む 彼らはまさにたっとい存在だったのです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2世代が 왜 가난 땅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죠 그 진정한 이유는 그들이 불의심의 그 의식이 사명의 의식이 확실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彼らは主に召されたという意識が 使命意識が明確ではなかったからです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러한 하나님의 불의심과 사명이 이미 부담스러운 존재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실 생명처럼 여겼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に 약속した神様の 약속の御言葉を 命のように思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のです 그렇다면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단단하게 그 가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요소아와 갈렙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의심과 사명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보호시며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본 땅에 있게 되었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아가페 교회까지 오게 되었나요? 그때를 한번 뒤돌아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 아가페 교회에 온 것인가요?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奇적의 손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불의심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의심과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희망을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적을 체험해야 하는 자들인 것이에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희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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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사실 다른 존재입니다 사실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신년 축복 성혜 때 이리였습니다 今回の 신년 祝福 생会 でのことです 첫 번째 설교 원고 が 저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担任牧師先生 から 第一日目の原稿が 届いたときです 통역 준비 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싹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원고 를 두 번째 읽어 내려갈 때 이리였습니다 それから 2回目に 原稿を 読み下している 갑자기 성령님의 제 몸을 이렇게 감싸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急히 聖霊様に 私の体が 覆われているように 感じました 그래서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아가면서 원고를 읽어내려갔습니다 そこで 涙が出るのを こらえて 原稿を 読んでいきました 그러다가 www 의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そして www の 内容が 앞으로 www 세상이 옵니다 これから www の世界が やってきます www 안에는 은행도 들어옵니다 www の中には 銀行も 入っていきます www の中に 学校も 入っていきます 世界の 全てが www の中に 入っていきます この部分を 読んでいたんですが 急に 大きな感動が 押し寄せてくる でした あまりにも 聖霊の感動が 強く 強く 望んできたので 驚いたほど でした そのようなアイテムを 私も 受けられるんだ という 思いが してきたんです 私も 私も このように 受けられるという 信仰とともに 主からの 励ましと 慰めの心が を感じてきました 私は このようなアイテムを 発見できる 人になるんだろうかと 驚いていました ところが 2日目の 正解の時に 担任 牧師先生が このように言うんですね これから WWWが 世界を 支配するといった あの人は どちらに属する 人なんでしょうか 0.1% の 創意力を 持つ人です 그럼 전자메일에 응답を 받은 기도하는 백수는 어디에 속할까요 それは 電子メールの 答えを 受け取る 祈りをした 無職の 性能は どちらに属する 人なんでしょうか WWWが 세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か 그것を 見る 눈이 있었으니까 WWWが 世界に どのような 人 여러분은 몇 퍼센트에 속한 사람입니까 皆さん 何パーセントの 人に属する 人なんでしょうか 우리는 0.1% の 창의력 과 0.9% の 통찰력 を 持つ クリスチャン になっていきましょう このように 言ったんですね 그리고 마지막 성회 때 마지막 성회 が 끝난 후에 에바다 기도회 が 있었죠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여러분은 1% 속한 사람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아가페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페 교회가 1% 속한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 확실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때 확실이 깨달아졌습니다 아 설교 첫날에 www 에 관한 강한 감동이 이것이었구나 아 아 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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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의력 통찰력 부어 주신다는 것이었구나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아가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1%에 속한 자들이구나 이러한 축복을 2020년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들을 1%의 창의력과 통찰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1%에 속한 창의력과 통찰력을 가진 자입니다 주님의 주님의 창의력으로 주님의 통찰력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미션을 우리의 큰 사명을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올해에는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과 통찰력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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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이뤄가면서 それで 積極的に 神様の 計画と 使命を 成し遂げていきながら 2020년 올 새해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 この新年に 豊かな身をもって 神様に 栄光を 返していく 私と皆さんになること 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 祝福します 祝福します 사랑 онов prophetic 祝福 神様 分 神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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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